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바르데 바차타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시작할게요. 섹션 1 바차타 베이직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쪽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 4분의 1턴 12시 방향 보면서 사이드 투게더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포드 놓으면서 힙 펌프 왼쪽 오른쪽 힙 펌프 왼 5 왼 체중 왼쪽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 하시고 체중 왼쪽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피버튼 하면서 힙 롤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부터 워 2번 오른발 왼발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왼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홀드 드래그 힙 롤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월 3 5 6 7 8 5 7 8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Thank you for watching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